성어낭독 B3, 금녀지기 등 27개의 기초사자성어와 필수고사성어를 공부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합니다. 콘텐츠 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필수성어로 금녀지기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금을금, 당나귀료, 어조사지, 제주기로 구성된 금녀지기는 당나귀의 뒷발지, 서투른 짓거리를 뜻하며 부잘것없는 기량을 들켜 비웃음을 산다는 말, 짓거리만한 제주, 하찮은 제주를 뜻하며 이 금년지기의 동요로서는 강랑재진, 속수무책, 무게가시 등이 있습니다. 반이요로서는 역대무궁, 신통광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필수성어로서 기계덕성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기기, 열개, 얻을떡, 이길성으로 구성된 기계덕성은 서전을 승리로 끝내다. 승리 시작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얻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계덕성의 동요로서는 백전백성마도성공 등이 있으며 반이요로서는 외강중근, 일촉접계, 일괴철리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 필수성어로서 견토지쟁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개견토끼토, 갈지, 다툴쟁으로 구성된 견토지쟁은 개와 토끼가 싸우다 지쳐 둘다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농부가 주어 이득을 보았다. 제3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쓸데없는 다툼을 비유합니다. 이 견토지쟁의 동요로서는 전부지공, 방율지쟁, 어부, 지리 등이 있으며 반이요로서는 자력, 경생, 자식기력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 필수성어로서 결초보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맺을결, 불초, 알릴보, 은혜, 은으로 구성된 결초보은은 불을 맺어 은혜를 보답한다. 죽어서까지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죽어 홀령이 되어도 결초보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요로서는 의인, 지리, 방율지쟁, 의인, 등리, 휠방, 상쟁 등이 있으며 반이요로서는 자력, 경생, 자식기력 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필수성어로서 강계해낭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강계할강, 붕괴할개, 불해, 주머니, 낭으로 구성된 강계해낭은 호쾌하게 주머니를 열다 아낌없이 돈을 기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강계해낭의 동의어로서는 조인, 위락, 해낭, 상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일모불발, 근근, 개교 등이 있습니다. 여섯번째 필수성어로서 경국지색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기울경, 나라국, 갈지, 빛색으로 구성된 경국지색은 경성경국이라고도 하며 나라 안에 어떤가는 미인 혹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만한 절세미인을 지치는 나 이 동의어로서는 경성경국, 정성지색, 절세미인, 침어나간, 국향, 화용, 월태, 설부화용, 단순호치, 명모호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박색, 면목, 가정 등이 있습니다. 일곱번째 필수성어로서 추처낭중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송곳추, 거처할처, 주머니낭, 가운데 중으로 구성된 송곳지추는 추처낭중은 송곳이 주머니에 들다, 재능있는 사람은 투각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추처낭중의 동의어로서는 낭중지추, 추출낭중, 낭리성추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부로복망, 하모기사 등이 있습니다. 여덟번째 필수성어로서 개구우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닭개입구, 소우, 디후로 구성된 개구우후는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새꼬리는 되지 말라는 뜻, 그 큰 집단의 말석보다는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나왔다는 뜻의 개구우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필수성어로서 개군일학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닭개, 무리군, 한일, 학으로 구성된 개군일학은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뜻을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궁개일학, 학립개군, 개군고학, 낭중지추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인중지말 등이 있습니다. 열번째 필수성어로서 흉상필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흉알흉, 서로상, 마칠필, 이슬로로 구성된 흉상필로는 흉악한 몰골이 여지없이 드러나다, 험악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흉상필로의 동의어로서는 구급도장, 궁흉거각, 면목쟁령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소용가구, 자미선목, 일단화기 등이 있습니다. 열번째 필수성어로서 계란유골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닭개, 알란, 이슬류, 뼈골로 구성된 계란유골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 운수가 나쁜 사람의 일은 모처럼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무엇하나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계란유골에 동의어로서는 설상가상, 사사괴근, 시계명견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서는 만사형통, 길상여이 등이 있습니다. 열두번째 필수성어로서 냉홍무정, 랭홍무정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찰랭, 독할 혹 없을무, 뜻정으로 구성된 냉홍무정은 냉혹하고 무정하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무정무의 살처구장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유정유의 인지의 진 등이 있습니다. 열세번째 필수성어로서 개포일락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끝개, 배포, 한, 일, 대답할락으로 구성된 개포일락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초나라장수 개포가 승낙한 단 한마디의 말, 일단 약속한 이상 꼭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개포일락의 동의어로서는 일락천금, 개찰개금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결리망의 자식기은 등이 있습니다. 열네번째 필수성어로서 개명구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닭개, 울명, 개구, 훔칠도로 구성된 개명구도는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 흉내를 잘 내는 존도둑이란 뜻으로 천한 재주도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며 보잘것없는 재능, 어중이, 떠중이를 뜻합니다. 이 개명구도의 동의어로서는 방문자도 함곡개명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정인, 권자 등이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필수성어로서 고갱지신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다리고, 팔괭, 어조사지, 신하, 신으로 구성된 고갱지신은 다리와 팔뚝에 비길만한 신하,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중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고갱지신의 동의어로서는 고갱신복, 이목신복, 고갱신녀, 고장지신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난신적자 등이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필수성어로서 고복격양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두드리고, 배복, 칠격, 흑등이 양으로 구성된 고복격양은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한다는 뜻으로 태평성세를 즐긴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고복격양의 동의어로서는 격양의가, 요순지절, 태평성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가정맹어호 등이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필수성어로서 고주일척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외로울고 물될주 한일 던질척으로 구성된 고주일척은 노름꾼이 노름에 계속하여 이럴 때 최후의 나머지 돈을 다 걸고 모험하는 일을 말하며 이것은 올린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위급할 때 온님을 다발해야 한 차례 모험을 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주일척의 동의어로서는 파부침주, 정의주험, 수사, 쟁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거기부정, 첨전고후 등이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필수성어로서 고침 앞면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높을고 베개침, 편안한 안잘면으로 구성된 고침 앞면은 베개를 높이하여 편히 잘 잔다, 근심없이 편히 잔다,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이 고침 앞면의 동의어로서는 고침무우, 고침이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우심충충, 재심조담 등이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필수성어로서 고황지질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두드릴 기름고, 명치황, 갈지, 병질로 구성된 고황지질은 고칠 수 없이 깊이 덤병으로 뜻하며 그 고황지질의 동의어로서는 병입고황, 불치지정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묘수, 회춤, 약도, 병제 등이 있습니다. 스무번째 필수성어로서 고고 화가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곡조곡 높을고 화답할하, 적을과 등으로 구성된 고고 화가는 곡이 높으면 화답하는 사람이 적다. 사람의 재능이 너무 높으면 따르는 무리들이 더욱 적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 고고 화가의 동의어로서는 양춘백설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하리파인 등이 있습니다. 스무번째 필수성어로서 왕급상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느릴완, 급할겁, 서로상, 건널제로 구성된 왕급상제는 남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버리다, 서로 도우며 살다 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 왕급상제의 동의어로서는 조인, 위락, 사기, 위인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왕부제거, 원수부구, 근하 등이 있습니다. 스물두번째 필수성어로서 곡돌사신, 사신곡돌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구불꽃, 굴뚝돌, 옹길사, 떼라무신으로 구성된 곡돌사신은 굴뚝을 밖으로 굽히고 장작을 안전한 곳에 옮기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다.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곡돌사신에 동의어로서는 방환, 미연, 유비, 무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임갈, 굴정 등이 있습니다. 스물번째 필수성어로서 곡학아세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구불꽃, 학문학, 아첨할아, 인간새로 구성된 곡학아세는 학문을 굽히어 새 속에 아첨한다는 뜻으로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곡학아세의 동의어로서는 세태염량, 염량, 노안비설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경강부굴, 심직국회 등이 있습니다. 스물네번째 필수성어로서 공자천주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구멍공, 아들자, 뚫을 천, 구슬주로 구성된 공자천주는 공자가 구슬을 깬다는 말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말로서 이 공자천주의 동의어로서는 부긍부벌, 불치하문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자고자대, 자명부범 등이 있습니다. 스물다섯번째 필수성어로서 공중누각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빌공 가운데 중 다락루, 다락집, 각으로 구성된 공중누각은 공중의 누각을 짓는 것처럼 근거나 토대가 없는 사물을 이루는 말로 내용이 없는 문장이나 쓸데없는 의론을 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근거 없는 가공의 사물을 뜻합니다. 이 공중누각의 동의어로서는 사상누각, 신기루, 허무표묘, 해시신루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각답실지 등이 있습니다. 스물여섯번째 필수성어로서 공휴일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공공이그러질휴, 한일, 중농개로 구성된 공휴일개는 아홉길 높이에 산을 샀는데 한삼택의 흙이 모자라 쌓지 못하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하다. 거의 다 된 이래 막판의 실수로 그르치다는 뜻을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공휴일개의 동의어로서는 공배, 수성, 전공, 진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선시, 선종, 대공고, 성 등이 있습니다. 스물일곱번째 필수성어로서 과유불급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공공이그러질휴, 한일, 중농개로 구성된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유불급에 동의어로서는 공배, 수성, 전공, 진기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선시, 선종, 대공고, 성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총 27개의 사자성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고사와 출처, 예문의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나다 목차에서 해당 성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